만약에 당신을救는 것은 world을救은 것과 함께합니다! 그렇군요? 열심히, 오비톤! 저는 믿을 수 있어서, 정말 놀랐고, 정말 신부감이네요... 시작할까요! 지금 당신의.. 그 마음의 속에 남아있는 것... 아 저 가식이야 저게?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이 삐뚤어졌어 어 그래 착한데 저게 왜 가식이야 착해 보이는데 연애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봐요 이리로 오라고 어 깜짝이야 나 죽이는 줄 알았어 저 죽는 거 아니야 저렇게 떨어져서 되는 거야 저거에? 거의 수직으로 머리 떨어졌는데 지금 아 닌자라서 사는구나 아 내가 머리카락으로 납법 치는 건 몰랐네 내가 또 제가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닌자라는 걸 깜빡했네요 아 이거 야 나 나루토가 잡은 줄 알아돼 아 근데 미나토는 이런 자격이 있다 둘 다 제자니까 어 아 킬딸킹 아니 킬딸킹 아니 킬딸킹 카카씨z이라니 아 개웃기네 오늘 아 살아있는 드립이 하지만 그렇게 말한 것은 내 책임이다 린을 지키지 않고 미안해 내 책임이 크다 얘들아 제자들아 린은 린은 우리에게 제자들아 린을 잊지 않고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이 바뀌었고 깜빡한 지옥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마따라가 바뀌고 세상을歩이 하지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 シャリッター しても 結局 何も見えなかった 何もなかった 俺もはっきりは分からない はっきりとは分からないが 目を凝らして見ようとはしたんだ お前がくれたシャリンガンと言葉があれば 見える気がしたんだよ それがナルトだってのか なぜ 奴にそこまで 今のお前よりは 失敗しないと断言できるからだ なぜだ あいつが道をつまずきそうなら 俺が助ける なぜ奴を助ける あいつは 夢も現実も諦めたりしない そういう奴だからさ そしてそういう歩き方が 仲間を引き寄せる あいごー じゃあ死ん3人で 出ることがある この地獄に 本当にそんなものが 왜 그런지? 너는... 내가 볼 수 있을까? 너는 똑같은 눈을 보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을까? 내가 믿을 수 있을까? 내가 믿을 수 있을까? 내가... 그렇게 생각한다... 오비토 누가 좀 린 좀 살리면 안되냐 불쌍해서 진짜 여자친구 만들어주고 싶다 진짜로 어 그게 똑같네 아 나루토가 손잡아준걸 또 저렇게 또 그 손을 또 나루토가 만져준 손을 보면서 아 닌을 생각했구나 그래 뭐 남자한테 잡아도 행복하면 되지 인생 뭐 있어?